자 172페이지입니다. 1번이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29의 기출문제인데 아주 생뚱맞아요. 일단 우리가 주의의무는 선관주의의무가 원칙이에요. 그러면 선관주의의무가 아닌 것은 뭐냐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거든요. 원래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는 친권자와 무상 임치계약의 수치인입니다. 다음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뭐예요? 선관주의의무예요.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은 뭐냐면 4번 소유권자예요. 왜요? 자기 재산이니까. 다시 말하면 소유자는 자기 재산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기 재산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갖겠죠. 그래서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참이 생뚱맞고 어디 넣을 게 뭐여서 여기다 넣는다. 아무튼 답은 뭐죠? 4번이고요. 우리는 친권자와 무상 임치계약의 수치인을 제외하고는 다 뭐죠? 선관주의의무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상림관계관은 설명으로 틀린 건데 5번이 답이죠. 자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는데 위반하면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공사착수 1년이 경과됐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요.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으니까. 5번 경계선 부근에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문제도 답만 보면 되겠죠. 2번 보시면 주의 토지 통해권에 인정되는 도로폭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결정되죠. 따라서 건축법 적용되지 않고요. 현재의 용도만을 기준하기 때문에 미래의 용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 주의 토지 통해권이 인정되는 경우 아 죄송합니다. 2번 주의 토지 통해권의 범위는 장차, 미래에 권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옳은 걸 찾는데 1번 값소유 주택의 일부는 값소유 대지와 을소유 대지의 경계표인 담이 될 수 없다. X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새는 없죠. 지금은 뭐죠? 없지만 있습니다. 2번 값소유 감나무 뿌리가 을소유 대지를 침범한 경우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럼 값의 의사에 반해서도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먼저 2번이 됩니다. 3번인데요. 인지 사용 충고권이죠. 인지 사용 충고권은 형성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네 땅을 쓰자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인지 인접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웃고지자의 뭐가 필요하냐면 승낙이 필요해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승낙에 대해서 거부할 때 이것을 판결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이웃고지자의 주거인 경우에는 판결로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거지를 들어가려면 수사기관도 영장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수사기관이 아니면 주거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법원의 판결로도 대신 그 승낙을 뭐 할 수는 없어요? 가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3번 갑이 을 소유 뭐죠?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을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을이 거절하면 판결로 이해 가름할 수 있다. X가 되고 답은 2번이고 3번 X네. 이것밖에 생각나네요. 요새 간동죄 처벌 안 하죠. 그렇죠? 간동죄.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 참 웃긴데 주거지임죄로 처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남자가 외관 여자를 자기 집에 끌어들여가지고 바람을 피웠다. 그런데 간동죄로 처벌하지 못하니까 뭐를? 주거지임죄로. 아니면 뭐 여자가 외관 남자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서 바람을 피우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으니까 뭐죠? 주거지임죄로 처벌하더라고요. 왜 그러죠? 그럴 필요 있나요? 이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이 판례가 어디서 개발된 판례냐면 일본에서 개발된 판례예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일본 놈들이 2차 대전 때 재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전 때 남자들이 다 전전태 갔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끌려갔지만 지들은 뭐 싹 갔겠죠. 그러니까 온 마을에 남자가 실 없는 거죠. 남자가 없고 있으면 뭐죠? 나이가 지긋한 노인네나 몸이 좀 불편한 남자들만 몇 명밖에 없는 거죠. 온 천지에 다 모여 여자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여자들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들을 그때는 2차 대전 여관도 없으니까 자기 집으로 뭐 해서요? 초빙을 해가지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2차 대전 때 일본에서 큰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옛날에 간통죄가 처벌하는 데 친구죄였잖아요. 그래서 배우자의 뭐가 필요해요? 고소가 필요하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 고소가 필요한데 지금 남편들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전쟁터에 가서 막 총싸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전보로 대개 부인이 바람 폈으니까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막 난리 날 거 아닙니까? 탈영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부랴부랴 일본에서 일본 대법원이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기 시작했어요. 주거침입죄는 칭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없더라도 뭐 할 수 있냐면 처벌할 수 있거든요. 이게 2차 재생 때 이던 일인데 이게 지금 2020년대 우리나라가 그런 판결을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문제는 그거는 논의의 문제지만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걸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면 누구만 도와주는 꼴이죠? 여관하시는 분들만 도와주는 꼴이죠. 그게 논리가 아니니까 모순이라니까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성적 자기결정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적 문제는 자기 스스로 결정할 것이고 국가도 그것을 뭐 할 수 없이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국가도 너는 이 사람하고만 해. 너는 이 사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통죄를 처벌하는 건 위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면 안 되죠. 저는 그런데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젠장을 2차 재생 때 일본 놈들이라는 짓을 왜 우리가 또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간통죄 처벌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처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많아요. 이런 겁니다. 간통죄가 우리나라 유지가 됐을 때 어떤 논란이 많았냐면 서양은 처벌 안 한다는 거예요. 서양은. 서양은 처벌 안 하는데 우리나라만 처벌한다는 거예요. 웃기다는 거예요. 그 논랄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자기 성적 자기결정권이니 이런 이상한 얘기를 끌고 와가지고 왜 서양이 하면 다 좋은가. 미국 놈들이 요새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는데 우리도 쓰고 다니지 마. 아니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문화적 사대주의인 거죠. 서양이 안 하면. 요새 사형도 처벌 안 하죠. 사형도 집행 안 하죠. 왜요. 서양이 안 한다잖아요. 이런 거 굳이 같은 나라가 더 있어. 그러니까 사형죄를 저지렀으면 사형을 집행을 해야 그것이 형벌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왜 그 사람 평소에 죽을 때까지 국민 세금으로 먹여살려야 돼요. 저는 간통죄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사형도 깔끔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사형을 집행할 때 법무부 장관이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형수들은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바뀐다 그러면 사형수들은 그 사람이 종교가 중요한 거야. 만약에 그 사람이 불교신자면 사형을 집행 안 해. 불교신자면. 왜냐하면 살생이 금지되어. 그래가지고 불교신자가 법무부 장관 됐대더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형수들이 아싸 막 소화하고.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다 그러면 집행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도들은 뭐예요. 죽으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처벌을 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도 신자인 분이 법무부 장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곡기를 끊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가고 해도. 그래도 저는 해야죠. 그런데 안 한다고 누가 직권 남용 내지는 그걸 고발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직무유기를 한번 뭐뭐지 안하고 고발해볼까요. 뭐하나 얘기 나왔죠. 죽어 진입한다고 생각났어. 답은 뭐죠. 2번입니다. 나머지 분들 반복적이죠. 넘기셔가지고 5번이죠. 그림이 나냐죠. 나냐죠. 이 그림을 좀 이것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거는 과거에 사법시험 문제였어요. 이렇게 안 나오고 이것도 주의토류 통행권에 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봐도 잘 의미예요. 주의토류 통행권을 정리하자는 거죠. 그림 1을 이렇게 그림이 편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편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림 2도 이렇게 그리면 편해요. 이렇게 되면 편해. 들어오시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지 왜 그저 같이 이렇게 그렸느냐. 이렇게 그려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그림을 내서 시험 문제를 내면 여기로 다닐 지농 이런 사람이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옆으로도 막혀있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다양해요. 이렇게 그려야 되는 시험 문제를 내면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여기로 다니지 놈 이래 버리면 이게 뭐 이게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해요. 사방팔방이 어떻게 해요. 막혀있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다. 아무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오른쪽을 찾습니다. 1번 그림 1에서 C지의 소유자는 B지에 비하여 넓은 A지에 대해서만 통행권 행사할 수 있다. X예요. 왜냐하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다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가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B가 만약에 공토라면 B로 다녀야죠. 왜냐하면 B가 공토라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니까요. 2번 그림 1에서 갑이 자신의 소유이던 한필의 토지를 B지와 C지로 분할하여 C지를 의뢰하게 양도했어요.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이 토지가 한필지 토지였는데 B지와 C지를 분할하여 C를 어떻게 해요. 양도했잖아요. 그러면 분할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에는 무상주의 토유통행권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어디로 다녀야 돼요? A, B로 다녀야죠. 따라서 을은 갑소유 B지에 대해야만 통행권 행사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그림 1에서 C지의 소유자에게 A지에 대한 주의 토유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 C지에 접하는 공로가 새로 개설되었더라도 위리통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죠. 주의 공로가 개조해야되면 기존의 주의 토유통행권은 뭐하게 됩니까? 소멸하게 되는 거죠. 4번 그림 2에서 갑이 한필의 토지를 X지와 Y지로 분할한 후 X지를 을에게 양도한 경우 그럼 무상주의 토유통행권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Y지의 갑이 거주하고 Z지가 공제해요. 그럼 여기서 이 Z지로 다니는 것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에는 공지라도 여기로 다니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Y토지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되면 A토지가 뭐라고 하더라도 공제라고 하더라도 어디로 다녀야 돼요? B지로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Z지가 공제인 때는 을은 Y지에 대해서는 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Z지에 대해서는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 번 이러한 무상주의 토유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5번인데 그림 위에서 갑이 한필의 토지를 스스로 X지와 Y지로 분할한 후 Y지를 을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Y지에 대해서 통행권 행사할 수 없다. X예요. Y지에 통행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그렇죠? X고. 그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갑의 땅이고 여기가 누구 땅이 을의 땅인데 그러면 여기로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이 땅을 예를 들어서 병에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무상주의 토유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되고 얘한테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어디로 다닐지는 다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다녀야 돼. 이때는 그러면 Y가 만약에 의리 거주하고 Z지가 뭐라면요? 공진하면 이때는 병은 어디로 다녀야 돼? Z지로 다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별로 어렵진 않죠. 그림이 나날 뿐이죠. 6번입니다. A는 B의 X토즈를 매수하여 1992년 2월 1일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죠. 그러면 매수했으니까 무슨 점입니까? 다저점이죠. 그런데 등기를 안 했으니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그러면 1992년 2월 1일부터 몇 년이 되면요? 20년이 되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90년 2월 1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이 몇 점입니까? 2012년이죠. 12년 2월 2일입니다. 원래 날짜 계산은 우리 공부하지 않지만 시작한 날짜와 끝난 날짜가 같아요. 12월 2월 2일 자정이 되는 거예요. 2012년 2월 2일 자정이 되는 거예요. 20년이 되는 그러면 2014년 현재까지 뭐하고 있습니까? 점유하고 있습니까? 20년이 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 설명이 오는 겁니다. 1번 A르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충무권은 2002년 2월 1일 시호로 소멸한다. X입니다. 매수인의 등기 충무권은 채권적 충무권이어서 소멸 시혜에 걸려야 하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 시혜에 걸리지 않죠. 따라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죠. 2번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조 점유로 본다. X입니다. 점유자는 자주 점임을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A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C가 2010년 9월 9일 X 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A는 X 토지를 C로 취득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C가 산 지점이 취득시 완성 전의 후에요. 전이죠. 그러니까 전에 C가 취득했으니까 이제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누가 돼요? C니까 C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3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4번 A가 2014년 3월 3일 D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점위를 이전한 경우죠. 지금 소유자가 팔아먹은 게 아니라 점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D에게 팔아먹었어요. 일단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2012년 2월 1일 A가 취득하는 것이 뭐에요? 채권인 거죠. 따라서 D가 취득하는 것도 뭐에요? 채권이에요. 따라서 D가 직접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A를 대회에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므로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맞는 질문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성자를 대회에서 이전 등기라고 청구해야 되겠죠. 5번입니다. 좀 논란이 좀 있는데 E가 2014년 4월 4일 X토지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 앞으로 뭐가 됐어요? 가등기가 됐죠. 그러면 완성이 된 후에 소유자가 바뀐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죠. 따라서 가등기가 됐더라도 A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 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죠. 물론 이 사람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A의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는 등기간이 뭐하게 됩니까? 직권으로 말소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는 낮은 문제고 가등기 상태인 경우에는 A는 여전히 뭐하는 것이 가능해요? 취득시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A는 더 이상 X토즈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오른 것은 4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갑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 그러나 갑이 아직 치득시효로 인한 등기를 하고 있지 않던 중에 그 부동산 소유자 의리 그정을 알고 있는 병에게 그 정입니다. 그 정을 알고 있는 병에게 그 부동산 매도와 소유권 이전을 격려한 경우에 대한 다음 설명은 타당한 것이죠. 왜 웃으시죠? 한자가 나와서 지금 보시면 등기는 갑 앞으로 되어 있고요. 점유는 누구한테요? 을 앞으로 되어 있고 20년이 완성이 됐지만 아직 을은 뭐 하지 않고 있죠? 등기하지 않고 있죠? 아 죄송합니다. 갑걸이 바뀌었죠? 등기를 을이 하고 있고 점유를 누가 하고 있죠? 갑이 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후에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치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이중 매매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병은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을과 병관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병은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요구하나면 추가하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 그 정을 아는 병이니까 병은 뭐죠? 악의 병이죠. 따라서 악이라 하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갖고요.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총구할 수는 없는 거죠. 타당한 거죠. 1번 갑이 시호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X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죠. 2번 갑이 이미 시호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X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죠. 완전히 거저먹죠. 3번 갑은 병에 대하여 의뢰 채권자로서 부당이득 반환 충고권을 대의 행사 할 수 없다. 오죠. 왜냐하면 병은 선악 범인하고 뭘 가지 소유권을 가지니까 병의 이득이 뭐가 아닙니까? 부당이득이 아닌 거죠. 탑은 3번 4번 을은 갑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 있는 자로서 목적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매매 계약은 배의 명의로서 무효이다. X죠. 이 매매 계약이 배의 명의로서 무효가 되려면 적극 가담해야죠.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가 아니고요. 5번 병은 악의 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병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죠. 병은 선악 본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8번 갑은 을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A부동산을 20년간 넘게 점유하여 점유 취득 시허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그 을로부터 갑에게로 취득 시허로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A부동산의 소유명의가 을로부터 명의에 이전되었다. 다음 8번은 사실관계는 거의 똑같습니다. 1번 갑은 을에 대한 시효치도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상실한다. 100세 다시 말하면 갑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을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병에게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갑의 등기 청구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물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만약에 병에서 을로 다시 소유권이 돌아온다면 갑은 여전히 을에게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겠죠. 따라서 2번 후에 어떤 사유로 을에게로 다시 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회복되면 갑은 을에 대하여 시효치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인 거죠. 3번 갑은 병에 대하여도 시득시효로 대항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이 4번입니다. 갑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에게는 뭐 할 수 없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 시작전사가 또다시 20년이 되면 이 갑에게는 새로운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요. 이 새로운 등기 청구권도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병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병에게 청구할 수가 있고요. 중간에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정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새로운 20년이 되면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4번 갑은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의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의 점유기간이 완성된 경우에도 병에 대하여 취득시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런 건 어떨까요? 자 20년이 지나가지고 갑이 병에게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의리 병에게 수용을 당했어요. 그러면 갑은 의뢰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의리 병에게 수용을 당한 것이라면 의뢰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얻는 거니까요. 그러면 갑은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의뢰 병으로부터 수용 보상금을 받게 되고요. 이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갑에게 뭐가 인정됩니까?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의뢰에게 땅 수용 당했으면 땅 대신에 뭐라도 수용 보상금이라도 넘겨달라는 의미에서 뭘 행사할 수 있습니까? 대상 청구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우리 판례는 치득 시호가 완성됐음을 주장한 바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주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의뢰에게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요. 치득 시호가 완성됐음을 주장한 적이 있어야 수용 보상금에 대한 대상 청구권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갑은 자신의 시호 완성 사실을 의뢰에게 알렸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의뢰 병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액서다. 대상 청구권 인정되려면 치득 시호가 완성됐음을 주장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9번 갑은 을소의 에이토지를 20년간 소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치득 시호 완성을 이유로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2번 치득 시호가 완성된 이산 을은 갑에 대하여 에이토지 인도를 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왜요? 을은 갑에게 치득 시호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를 해줘야 되니까요. 시호가 기산된 이후에 기간에 관하여 갑은 얻은 사용 이익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왜요? 치득 시호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갑 앞으로 등기가 되면 갑은 언제부터 소유자가 됩니까? 점유 개시 시부터 그러니까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자가 되니까 그 이익이 뭐일 수 없어요? 부당 이득 수는 없는 거죠. 나아가 갑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에 불법 점유를 유효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다. 맞죠? 왜요? 등기라면 언제부터요? 전후 개시 시부터 소유자가 되니까요. 1번 갑이 A2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치득 시호가 완성된 후 10년이 경과 돼도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 청구권 시호로 소멸 하지 않는다. 맞죠? 치득 시호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도 채권도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 시호에 걸려야 하지만 점유를 계속하는 란 소멸 시호로 이지 않죠. 3번 갑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채 A2를 병에게 매두하여 인도했어요. 그러면 병은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유행사 하죠. 따라서 대유행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의 취득시 완승 효과를 승리하여 직접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 문제가 굉장히 길죠. 길고 그지 같지만 그래도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4번 갑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을이 A2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 했어요. 그러면 갑 완성될 당시 소유자 에게면 이전 등기에 달려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갑은 정에 대하여 원래 치득시 완성을 이유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 입니다. 왜 치득시 완성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치득시 소멸시 가 올리지 않는 거죠? 소멸시 라는 건 뭐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게 소멸시 잖아요. 우리 판례는 이 사람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권리를 뭐하고 있는 거죠? 행사하고 있는 거니까 소멸시 요가 시작도 안 되는 것.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면 상실한 때부터 소멸시 요가 뭐가 되는 건 시작이 되는 거죠. 따라서 5번 갑이 치득시 완성 후 에이토리 전 이상 점유하지 않아요. 그러면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 지나야 소멸되겠죠? 따라서 이를 시요 이익의 보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만일한 그가 치득시 완성으로 치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하지 않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당장 소멸하지 않죠. 10년 지나야 비로소 소멸하게 되는 거죠. 10번 갑소의 엑스토제 대율이 점유 치득시를 완성하였으나 등기를 격려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달라진 것은 뭐죠? 갑과 을이 바뀌었죠? 갑이 뭐죠? 소유자고 을이 뭐죠? 점유자입니다. 단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3번 보시면 을이 점유를 상실하면 시효 이익의 포기로 간주되어 치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한다. X 상실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될 뿐인 거죠. 11번 입니다. 부동산 치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등기부 치득시효하기 위해서는 선이고 무과실 해야 돼. 뭐는요? 등기부 치득시효는. 그런데 점유하고 있더라도 뭐는 추정되지 않죠? 무과실은. 1번 등기부 치득시효 요건으로서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 한다. 5점. 왜요? 점유하고 있더라도 뭐는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요. 2번 점유 치득시 있어서 점유자가 무의인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를 치득한 사이식 년세. 그러면 이 사람의 점유 치득 원인은 임대차죠? 타주죠? 무효든 유효든 그러니라면 타주니까. 그 점유자의 소유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데 맞죠? 왜요? 자주 점유가 아니라 뭐요? 타주 점유니까요. 5번 5번 시유치득자가 시유치득 당시 원인 무효의 등기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입니다. 이런 얘기죠. 한번 보세요. 지금 등기는 갑 앞으로 되어 있고 점을 의뢰하고 있고 17년 돼서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죠? 병에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등기가 무효예요. 그러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죠? 갑이니까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야 되겠죠? 무슨 아시겠죠? 표정이 왜 그래요? 등기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 포기도 포기도 누구한테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거죠. 만약에 병의 등기가 유효하다면 누구한테 포기해야 돼요? 병한테 병의 등기가 무효라면 누구한테 포기해야 돼요? 갑에게 다시 말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는 것도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포기하는 것도 누구한테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해야 되겠죠. 따라서 따라서 3번이죠. 치유치득자가 치유치득 당시 원인 무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에게 시유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도 시유 이익 포기효율이 발생한다. X가 되고 답은 3번인 거죠. 기억하면 판례인데 간단하지 그렇죠? 등기도 누구 주장도 누구한테 합니까?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포기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해야 되겠죠. 4번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파산 송고를 받은 때의 점유자는 파산 관전을 상태로 이 파산 관전인도 제3자죠. 이 파산 관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겠습니까? 청구할 수 없겠죠. 따라서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느라 시효로 수매를 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12번입니다. 이건 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5번입니다.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어요.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받겠죠. 그러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뭘 충고합니까? 손해배상을 충고를 안 돼. 원인은 뭐예요? 부부가이죠. 뭐가 아닙니까? 채무불행은 아니에요. 따라서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채무불이익을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질문은 X. 뭐가 다른 거예요? 입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불이행은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고의과시 있다고 추정을 해요.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굳이 고의과시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행위는 고의과시를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이점이죠. 따라서 만약에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원인을 채무불이행으로 이해한다면 고의과시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판례는 세무불이행이 아니라 뭘 불법행위로 이해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고의과시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비로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넘기셔서 13번입니다. 5번 보시면 취득시효가 안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죠? 따라서 5번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업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뭐냐면 3번이에요. 이것도 책은 팔렸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등기 안 했다면 아직도 누가 소유자예요? 등기 명의자가. 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자는 아닌 거예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당장을 설치하는 것은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등기를 안 했다면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고 아직도 누가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소유자인 거죠. 따라서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증후권 행사로서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담장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책은 팔레의 입장인 거죠. 저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등기를 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때는 또 철거하나요? 이게 아주 애매한데 아무튼 당장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판사하고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세요. 책은 팔레입니다. 한 번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14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여기는 다 했습니다. 2번을 보시면 점유 개시 기산점의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등기명의자의 변동이 없다면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고 역산해가지고 몇 년만 되면 20년만 되면 치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치득시효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시효 기간 동안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그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던지 간에 치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이 확정되면 된다고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그다음에 우측에 15번입니다. 장류도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점유 치득시효가 어떤 경우에 있냐면 매년 나왔어요. 매년. 그러다가 최근에 한 몇 년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나오면 한 5년 전은 가요. 그래서 이 점유 치득시효도 올해는 반드시 출제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으니까. 자, 오른쪽을 쳤습니다. 1번. 부동산에 대한 악의 무단점이요. 타주죠. 따라서 점유치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위로 추정된다. X죠. 2번. 집합건문의 공용부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치득시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문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치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맞는 질문이겠죠.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토지 일부에 대해서 치득시효 가능하고요. 4번인데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예요. 그럼 이 사람은 치득시효 완성 전인 거죠. 그렇죠. 왜요? 가등기가 뭘 보존해야 돼요? 순회를. 따라서 가등기의 기하,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헷갈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문제죠. 20년이 됐고 이 시점에서 가등기가 됐어요. 그런데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죠. 따라서 이 사람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 해달라고 뭐 하면 돼요? 청구하면 돼요. 그런데 치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본등기가 됐어요. 이 사람은 물권을 치득한 시점이 가등기 한때입니까? 본등기 한때입니까? 본등기. 그렇죠. 따라서 본등기 한때 물권, 소유권을 치득한 거잖아요. 따라서 치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치득한 사람에게 이전등기 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권 치득시기는 가등기 한때가 아니라 뭐죠? 본등기 한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번.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소유권을 가졌습니까? 완성 후죠. 따라서 마친자에 대해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이고. 그런데 5번인데 이것도 조금 그래요. 소멸시효의 중단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뭐냐 하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소멸시효고요.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돼서 새롭게 또다시 20년이 되죠.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민법규정이 치득시효에도 뭐가 돼요?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치득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때롭게 또 뭐가 돼야 돼요? 20년이 또 주어져야 돼요. 시험에 거의 안 나왔어요. 작년에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권리 행사로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채권 행사는 압류하는 곳도 채권 행사겠죠. 가압류하는 곳도 뭐예요? 채권 행사겠죠. 소유권 행사가 압류, 가압률까요? 소유권 행사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내 땅이니까 뭐예요? 막아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치득시효 중단 사유로서 압류, 가압류는 치득시효 중단 사유로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행사하면 치득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는데 소유자가 내 땅이니까 나가라는 의미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소유권의 행사이지만 압류, 가압류는 뭐가 아니에요? 소유권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5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전유출득시효를 중단시킨다.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번 같은 질문은 한 번은 나온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나왔다면 또 나올 수 있을 거죠. 정리해볼게요. 다시 한 번요. 소멸수의 중단에 관한 민법규정이 치득시효도 뭐가 될? 중용이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면 치득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 그때부터 다시 20년이어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을 압류하고 가압류하는 것이 소유권 행사냐? 아니다. 우리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 소유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치득시효를 뭐하지 못합니까? 중단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오늘 우리 지역권까지 하기로 했죠. 16번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치득시효 요건이 아닌 것은 1번. 점유자의 등기치득에 대한 선위무과실 X에 선위무과실은 점유치득의 하나. 점위를 치득할 때 뭐이면 돼요? 선위무과실이면 되거든요. 따라서 등기를 치득할 때 선위무과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좀 쉬었다가 17번 복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